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른쪽 분은 유도도 하시고 지금 주짓수 선수시래요. 어떡하지? 아악! 아악! 아아악! 근데 마음껏 꺼옵대요. 끕으면 꺼도 되는데. 끕으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. 맞쫓어. 어이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시작! 헤이! 1,2,3 1,2,3 아 피니 피니시는 분 와 근데 힘이 진짜 세다 진짜 힘쎄신거같아 계속하나요? 뛰이십니다 뛰겠죠? 끝난것은 더 아니에요 힘이 쫙 빠진다 힘입니까? 힘이 좀 더 강했죠? 근데 정확하게 진짜 꺾으라고 하면 못 꺾겠는데 뭔가 방어가 됐나 세네 여러분들 방어가 너무 세다 주짓수는 누르기로 끝이 아니니까 꺾기로 무조건 끝을 내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렵네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그럼요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더 좋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